야! 애매해! 여기 잘라서 이쪽은 아니야 볼 수도 있죠 찝을 수도 있죠 너 귀 괜찮은 거야? 내가 마피아다 나를 계속 찝었던 나를 죽이기에는 애매해 만약 내가 마피아다가 딴 사람을 죽이기에도 애매해 만약 내가 마피아다가 딴 데 맞지 몰렸던 사람이니까 몰렸던 사람을 죽이면 뭔가 굉장히 확 이게 뭔가 이유가 있거든 몰렸던 사람을 왜 죽이지 바보 아니야? 아니 세찬이가 안타깝긴 해 종국 오빠한테 찍혀서 안타깝게 근데 진짜 아니야 만약에 내가 죽잖아 만약에 내가 죽잖아 그럼 다음번에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도 양세찬 맞는 게 왜냐면 나 진짜 아니야 종국이라면 영리 되게 스마트하잖아 그래서 몰렸던 사람을 안 죽여 그럼 근데 그 단순한 몰렸던 사람을 죽여 누가 바보인지 방송을 바보 아니야? 누가 바보인지 해봐 그러면 야 내가 몰린 사람을 죽이네 아니 그리고 세찬이가 지금 이런 너무 욱하는 모습들을 다 의심해서 하고 있어 나는 그냥 표정 보면 안다니까 그냥 얼굴 딱 보면 알아 난 나 윤시윤 씨 받고 딱 앉아서 멍 때리는 순간 오케이 그래 요거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동안 세찬이 표정 보고 오케이 나는 그냥 시작하고 둘 딱 찍고 끝났어 뭐라고 얘기하지 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우 답답해 나는 딱 얘 얼굴 딱 봤을 때부터 자해 너 만약에 마피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왜 가만 안 놔둬 자 지목해볼게요 자 최후의 변론 듣고 바로 이거 셋 너야 너 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몰잖아요 몰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좀 못해요 근데 말 되게 잘하셨네 아니 못해요 근데 그런게 나 왜 말 되게 잘하셨네 아니 못해요 근데 내가 왜 흐흐흐 하냐. 난 진짜 아니니까. 지옥이도 장난 아니네. 나 찍었네.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살고 싶어 그렇게 한 번? 한 번 살려줄게. 누구 죽이고 싶어. 누구 죽이고 싶어. 누구 죽이고 싶어. 누구 죽이고 싶냐고. 누구 죽이고 싶냐고. 누구 죽이고 싶냐고. 죽여 죽여. 누구 죽이고 싶냐고. 한 번 살고 싶냐고. 살고 싶다니까. 살고 싶다니까 살려줄게 한 번. 다 해봤자 해봐. 누구 죽이냐고 보자 형. 그 정도로 확실히 하면 살려. 살려마. 만약에 이번에 살리면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? 난 너지. 난 너지. 난 당신이 죽이네. 당신 죽여야지. 누군 죽여 하면서. 죽여. 당연히 당신이 죽여. 당연히 당신이 죽여. 자 죽여. 가. 죽여 죽여. 죽여 죽여. 죽여야지 죽여야지. 죽여 그래 죽여. 죽이래 죽이래. 양세찬 씨는 마피아가. 양세찬 씨는 마피아가.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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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